지난해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공유자전거 따릉이가 가장 많이 대여된 곳, 바로 강서구였는데요. 강서구가 구민들의 자전거 이용을 돕기 위해 자전거 무료 세차 서비스를 운영합니다. 강서구는 구민들이 자전거 관리를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강서구 견인 차량 보관소 입구에 자전거 세차장을 마련했습니다. 운영은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며 주민 누구나 별도 예약 없이 자전거를 가지고 방문하면 세차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. 세차는 고압, 고온 스팀 세척기를 사용해 물 사용량이 적고 세제가 필요 없어 친환경적으로 환경오염도 줄였습니다. 구는 오는 11월까지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내년엔 운영 장소를 확대할 방침입니다.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교통행정과로 문의하면 됩니다.